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아프터치 3월 26일자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을 좀 갖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나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도전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도전했던 일들이 어떤 굉장히 즐거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오히려 더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삶이 더욱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나도 열심히 하나님에서 한 것 같은데 순종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괴로워지는 걸까요? 제 삶이 나아지긴 할까요?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왜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 안 하고 싶은데 너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더 힘들까요?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더 힘들까요? 이 당시 역계상에 쓰였던 저자가 썼던 이 당시의 배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이스라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 한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몸만 온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가족, 자신의 모든 제사,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무려 1500km라고 전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를 무려 4개월간 걸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정말 고생고생해서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그렇게 4개월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신전도 보았고요 페르시아의 거대한 신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마리아의 공격에서도 버텨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명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오로지 예루살렘만 보고 오로지 신앙의 그 일념만 가지고 그들은 이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흙먼지와 폐허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의 절망감을 아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지 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진짜 신앙 하나만 믿고 왔는데 이거는 뭐 살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왔지만 이들이 만나는 그 모든 성경과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월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거넣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예루살렘이 바로 그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었겠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약했던 다윗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다윗도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폐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강성한 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그 다윗의 나라 다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망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무너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커녕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마땅치 않고 나 하나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또는 그런 제사장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다지 배울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강성해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더 삶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낙담되고 더 이상 나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었던 그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